김우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관련 상품 거래가 시작이 되었죠. 근데 예상과 다르게 현재 이더리움은 뜨뜻미지근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앞으로 1, 2개월 내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해 안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최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 시바이누 마케팅 책임자 루시는 이제 곧 알트코인 시즌이 다시 한번 도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21년 알트 불장 시기에 이 미친 대폭등이 올해 연말 연초에도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이 9월에 금리 인하랑 11월에 미국 대선에 이어서 어마어마한 불장이 다시 한번 찾아올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주세요. 올해 2024년을 대불장으로 장식할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뭡니까 여러분? 바로 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 김우재가 여러분에게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안전한 주식시장보다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군가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입니다. 여기서 CBDC란 Center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죠.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비트코인 등 민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 즉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우리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암호화폐가 이 달러로 대체가 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 마냥 미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며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한 것도 미국 정부의 관리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였으며 이제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미국이 직접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CBDC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코인하면 다들 리플 말고는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리플이 시총 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은 지금 SEC와 소송 문제로 인해 시끄러우니까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 정부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 전 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앨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서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테더 코인처럼 달러화를 시킬 거며 스테이블로 연동시킬 걸로 보이기에 달러의 현재 가치의 금액으로 상승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 시점에서 1달러의 가치인 약 1,000원 이상의 가격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현재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정부의 기관들이기에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 상승은 물론이며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앨런을 통해서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건데 보시면 Alternative Illigibility Examination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고요. Criteria, 기준이 Federal Reserve, 연준 Tresually, Google, Financial Management, 재무부가 이 리플은 TBD로 미정 그러니 즉 제외를 하겠다는 거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코인마저도 위정부의 소유가 아니기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나있는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1000배 이상의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코인을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짤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미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또 올리면 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7631-5458 7631-5458 여기로 해피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단기로는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000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0만원 투자하면 1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천원만 투자해보셔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 평생을 사시면서 한 번 들을까 말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자식들이 있으시죠? 자식들에게는 항상 공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안 따라오죠. 자기는 공부 머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중간만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 부모된 입장에서 다 그렇죠 뭐 이 세상이 어떤지 아니까 그렇게 자식들 닥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 생각이에요. 아니까 이게 맞으니까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10% 20% 때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며 돈을 넣어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김우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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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in